어디야 집이야 한 번만 나와봐 너네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어디야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언젠가 싫어 언젠가 말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어디야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어디야 집이야 한 번만 나와봐 너네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어디야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 장착이 들어줘 어디야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이 πά brewing 논의 집 앞에 너에게 고픈 말을 꺼내야지 말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자꾸 이상한 말 아냐 부담없이 들어줘 Savage & Likely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널 어떻게 날 꺼내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널 두단없이 들려줘 아미야! 티비와 티비야! 아미야! 아미야! 널 어떻게 날 꺼내야지 모르겠어 아미야! 아미야! 넌 실제로 indi 아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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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에 있는 그 차가워 러시오 네에 닿아와 러시오 잘 출발 후 넌 공연 러시오 예에 4 수선 난 나를 위한 슬소를 위해 살아있었어 보니 네가 내 옆에 떠난 거기가 보냈어 다윈 다윈 잘 출발 너의 마음을 타고 이럴 것 같아 눈이 비춰 눈이 비춰 예쁜 걸 안 보여 너의 덕 nue 너도 내 마음과 같아 눈이 비춰 눈이 비춰 눈이 비춰 너도 내 마음과 같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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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